오늘은 싸우지만 않아도 교회는 부흥한다 싸우지만 않아도 교회는 부흥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특성을 제대로 알면 쉽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새벽기도 하는 이 시간쯤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체스터 시티와 첼시가 경기를 했습니다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새벽기도 하면서 어떻게 했나 되게 궁금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전력으로는 맨시티가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1대0으로 첼시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1대0으로 이길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우세하게 경기를 했습니다 골대를 세 번 맞췄어요 만약에 골대 맞힌 것을 다 들어갔다면 4대0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유를 굳이 말한다 그러면 감독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첼시에는 무리뉴라는 그런 탁월한 감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경기를 이길 수 있었는가 두 가지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상대편 맨시티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했다는 거예요 상대의 특성을 파악했다 약점과 장점이 무엇인지 또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첼시의 특성을 또 명확히 파악을 했다 양쪽을 다하니까 지피지기니까 거기서 조합의 수를 딱 내놓으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저런 결과가 나올까 어떻게 저렇게 경기를 할 수 있을까 거기서는 깨달은 게 그겁니다 지도자가 중요하구나 물론 상식적인 얘기죠 또 하나는 특성을 제대로 알면 훨씬 더 강해지는구나 특성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교회의 특성을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특성이 뭔지 그러면 교회는 살아있게 돼 있습니다 이건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사업의 원리도 똑같다고 생각하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들 가정의 원리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공동체도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특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특성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평안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변화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수용성입니다 이 세 가지가 교회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안하기만 해도 교회는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을 보십시오 역순으로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애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 보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부흥했던 이유가 뭐냐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가고 있다 이게 특성이라는 거예요 평안하기만 해도 교회는 부흥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들어가신 한경진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남한선생님 계실 때인데 그때 들었던 얘기들입니다 후배 목사들이 가면 후배도 아니고 손자 목사 같은 사람들이 가면 좋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원래 대가들은 툭툭 던지는 한마디가 굉장히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했던 얘기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저는 이 말이었어요 교회는 싸움만 안 해도 부흥한다 그게 팍 와닿더라고요 교회는 싸움만 안 해도 부흥한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각 교회마다 분쟁 없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과장되게 말하면 90% 교회는 분쟁이 있어요 크고 작은 분쟁이 있다고요 잘 보면 평안한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평안하면 무조건 부흥해요 거의 웬만큼 강점 없더라도 그냥 평안 자체가 부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교회가 어려워지고 넘어지게 될 건 뭐냐 다 분쟁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분쟁만 하지 않아도 교회는 생명척이기 때문에 일어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우리가 안다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마귀가 하는 일은 뭐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평안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마귀가 역사하게 되는데 성도를 통해서든 외부 침투자를 통해서든 어떻게든 분쟁하게 만든다고요 분쟁하면 목표 달성하는 겁니다 무조건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서신이라고 얘기하는 디모드의 전서, 디모드의 후서, 디도서 같은 데 보면 말 함부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교회의 십자가의 원수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이유가 뭐예요 굳이 본다 그러면 말 함부를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분쟁의 씨앗이거든요 분열의 씨앗이거든요 그래서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깨는 모든 일들 어떤 거 아무리 정의를 들고 나온다 할지라도 교회를 분쟁 상태로 몰고 간다는 건 그 뿌리에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리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분쟁을 벗어나면 평안을 유지하면 평안한 가운데 얼마든지 많은 문제 다 해결해 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독이 안 들어옵니까? 독이 들어오면 해독작용이 있잖아요 간이 다 해독하잖아요 이겨내잖아요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약점들을 가지고 분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배후의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적인 사탄적인 적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1순위가 뭐예요? 평안 평안만 있어도요 그건 잘 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에 두 가지 표현이 있죠 부사 가운데 벨이라는 표현이 매우라는 표현이 있고 무척이라는 표현이 있죠 너 참 매우 잘한다 이런 표현이 있고 너 참 무척 잘한다 똑같은 동의어 같이 보이지만 동의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달라요 매우는 그냥 베리예요 베리 굿 잘한다 그런 거고 무척은 뭐냐 하면 척을 지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적 없이 적 없이 잘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굳이 말한다면 매우 잘하기보다는 무척 잘하는 게 좋아요 교회 일도 무척 잘해야 됩니다 무척 척을 지지 않으면서 잘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일은 굉장히 잘하는데 그분이 들어가면 어딜 가면 적이 생겨요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척을 지는 일이 많아진다고요 그래서 무척 잘하십시오 무척 그래서 우리 최고의 찬사는 우리 홍대 세계에서는 최고의 찬사가 무척 잘하시군요 얼굴이 생겨도 이렇게 대적을 만든 얼굴이 잘생기고 문제예요 무척 잘생기셨군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어떤 사람 보면 화가 나는 사람 있잖아요 적이 돼버리고 왜 이렇게 잘생겼어? 이러고 그렇죠? 자꾸 보니까 잘생긴 잘생기는데 적이 될 만큼 안 생기는 거 무척이에요 무척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적 만들지 말고 척 만들지 척 두지 말고 무척 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대길 바랍니다 평안함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론이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간에 보세요 주를 경애함과 성령의 위로로 주를 경애하는 거 사람 쳐다보면 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다 연약한 사람들인데 사람 쳐다보고 시험 만들 사람이 거기 있어요 주를 경애하는 거죠 다 똑같이 주님 경애하고 성령의 위로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보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거 주를 바라봐야죠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죄인이라는 거 십자가 아래에 있으면 하나 됩니다 다 죄인인데 뭐 싸울 일이 있어요? 우리 나병 환자 10명 얘기 아시죠? 아홉 명의 유대인과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 병자일 때는 하나 됐어요 병 낫고 나니까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병자 아니다 그러면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병자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게 공통점이잖아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평안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참 묘해요 죄인들만 모여있으면 하나 돼요 평안해 교회가 그런데 의인이 나타나면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요 그 의인이 마귀입니다 마귀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의인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고 건강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교회를 분열시킨다니까요 우리는 다 병자입니다 다 병자예요 체지로 간격을 냈죠 다 병자예요 그래서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다 병자라고요 그럴 때 한 의원 밑에서 하나 되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건 평안하기만 해도 부흥한다 평안에 붙들 수 있는 예수님 주신 절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독을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변화가 나타나면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변화 오늘 29절 보십시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초대교는 정령 충만한 교회였지만 핍박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실시적으로 야구보가 순교하고 스테반 집사님이 도레마자 순교당하고 또 8장 같은 데 보니까 핍박으로 인해서 다 흩어졌다고 그러잖아요 난민 되었습니다 난민 피난민 되었고 이상가족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 초대교의 특징이 뭐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보금을 전파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도행정 8장 4절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보금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지는 것은 강압적이었죠 억지로 흩어진 겁니다 강압적 내 인생 가운데 강압이 와요 흩어지는 건 강압적이었지만 두루 다니며 보금을 증거한 것은 자발적이었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삶의 많은 부분들이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액티브한 게 아니에요 패시브 어떻게든 쫓겨가는 겁니다 밀려가는 거예요 이끌려는 거예요 그러나 패시브한 거지만 수동적인 거지만 내가 보금 증거할 때는 능동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능동적이 돼가지고 힘차게 하나님 보금 증거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모든 것을 선교의 기회로 사용해요 말이 똑같은 말인데요 내가 이번에 직장에서 쉬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쉬는 것이 기회가 돼서 선교를 가요 또 목돈이 생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선경금을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입니다 그래서 신혼이기 때문에 선교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신혼여행 미루고 선교를 간다고 이렇게 되는 식으로 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거를 선교의 기회로 삼더라고요 잘 보세요 모든 것을 다 선교의 기회로 삼아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은요 똑같은 얘기가 다 선교 안 하는 기회로 삼아요 나는 지금 직장에서 나가서 하는 일이 없어서 선교 못 가고요 목돈이 생겨서 이번에 오래간만에 유럽 여행을 가야 되기 때문에 선교를 못 가고 신혼인데 어딜 가요 성경 그런 것만 찾아가지고 결혼한 지 1년 동안에는 아무도 가지 말고 부부끼리만 있으라 그랬어요 그런 것만 들고 나오고 환란 때문에 못 간다고 그러고 가난해서 못 간다고 그러고 고통 때문에 못 간다고 그러고 참 목사가 보면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해요 똑같은 이유인데 똑같은 이유 때문에 선교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이유 때문에 선교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환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모든 교회를 선교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선교가 뭡니까? 보금 증거하는 거죠 보금을 전하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금 증거가 꼭 필요합니다 선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변화된 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메세 도상에서 핍박자 사월이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래서 보금 전하다가 바울로 변화가 됐습니다 교회는 변화를 보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힘차게 증거되는 교회 그럼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변화를 볼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변한 거 없냐고 머리하고 난 다음에 변했다는데 머리하고 나온 게 무슨 변화예요 변화는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의 인격이 변화되고 신앙 태도가 변화되고 중생한 중생의 변화가 나타나야죠 그게 최고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 사실 주일에 지금 구정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롭게 출발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성령이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토크일날 마지막에 이게 말씀이 바뀌더라고요 이산기 출발하는 그런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증거할 그런 강력한 압박, 도전 이런 게 있었습니다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지난 주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초신자들이 왔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변화가 되는 일 한 두세 개 정도가 있는데 한 가지만 소개한다 그러면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남자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우리 자녀만 나왔어요 홍대석에 나왔는데 항상 차만 태워주고 태워주고 가고 또 어디서 놀다가 끝나면 또 태워가지고 가고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주 전에 배가 더부룩해서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오늘 수술합니다 오늘 오늘 수술하게 되는데 아내가 그랬대요 조심스럽게 수술도 있고 한데 교회나 같이 가지 가만히 있더래요 그리고 옷을 입더래요 운전할 옷이 아니라 어디 공식색상에 나올 옷 그래서 예배해 드렸댑니다 그런데 좋을 줄 알았는데 졸지 않고 다 듣더라는 거예요 다 듣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또 말씀이 거듭남에 관한 말씀이고 영접에 관한 말씀이고 진지하게 듣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했댑니다 병상에서 수술하기 전에 예배 좀 드리면 되겠냐 그랬더니 좋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원래 예정 시간은 오후 3시였는데 제가 좀 일찍 갔습니다 컨디션도 안 좋고 그래서 맞춰가지고 가려고 그런데 막상 딱 갔더니 그때 간단한 용종이 있었거든요 대장에 잘라내는 시술을 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3시에 갔으면 못 만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심이죠 가서 말씀 증거하고 기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정확히 맞고 그리고 그 과정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바라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사람들을 예비시키려고 말씀도 변화시키시고 듣게 만드시고 길도 이끌어주시고 오늘 수술 이후에 또 내일쯤 가서 말씀 증거하면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변화가 나타나겠죠 변화를 보는 것보다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도 아버님도 변화된 사람 되게 많잖아요 지난주에 아버님 부응이에요 아버님 부응 남자분들만 다 변화가 돼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천국 가면 남자가 많을 것 같아요 여자들은 죽어도 변화가 안 되는데 남자분들이 변화가 돼요 특별히 운전만 하던 분들 교회에 문턱 절대 안 들어오는 분들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힘차게 증거되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변화를 맛볼 수 있는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언제나 말씀 증거할 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교인들이 자꾸만 와가지고 자리 모자 하면 어떡하냐 자리 많이 옮길 기회가 안 된다고 그러면 오래 믿은 분들이 나가야죠 어차피 오래 믿은 분들은 어딜 가나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순으로 하려고 해요 나중에 선착순이 아니라 오래 믿음부터 나가라고 딴 데 가서 예배드리라고 그래서 초신자들이 가득가득 모이는 교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변화가 나타나는 교회 그거보다 영광스러운 모습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 앞에 교회에서 제일 큰 짐이 되는 건 그냥 오래 믿었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짐입니다 짐 교회의 짐이고 예수님의 짐입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냥 오래 믿는데도 불구하고 말 함부로 하는 거 변화 안 되고 오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의의 못 버리고 오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성질 분노 못 버리고 교회의 짐이에요 짐 오래된 짐이거든요 예수님의 짐 되면 안 되겠죠 탕자 보십시오 탕자 비유 그 집안의 형 그 오래됐는데 변화 안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그 아버지 짐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복음 앞에 서 있고 복음 증거할 때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으라고 할 때 좀 읽으십시오 변화될 사람들은 절대 안 읽어요 그런데 충분히 변화된 사람은 자꾸만 더 읽어서 더 변화되고 격차는 더 벌어지고 그러니까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은 성질은 더 내고 내가 오래 믿었는데 오래 믿었는데 낙제생이잖아요 낙제생 예수 1년 믿은 사람만큼은 못 쫓아오니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 이 꼴이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가슴을 치고 나와야죠 사실 교회부응의 최고의 장애는 변화되지 않는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복음 증거하고 복음 듣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정도의 일을 바랍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복음 증거하면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반드시 부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화된 사람을 수용할 수 있으면 교회도 부응한다는 것입니다 수용성 오늘 26절 27절 보십시오 사올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회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올이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워낙 거친 사람이었고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누가 역할을 했어요? 바나바 바나바가 중보적 역할을 하면서 그를 교회로 받아들이잖아요 수용하잖아요 이런 교회가 부응한다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 사실 이거 잘 보면 바울의 덕이라든지 바울의 인격에 의지해서 교회가 수용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안 믿었어요 사람들이 오로지 바나바의 믿음이 바울을 수용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사람들을 흡수하게 만드는 수용하게 만드는 능력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나바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쓰신다 그런데 무슨 딴소리 하냐? 수용해야지 그게 바나바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천국은 텅 빌 것이다 당연하죠 이런 걸 속담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만일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천국은 텅 빌 것이다 그런데 공고히 보면 참 의미가 있는 거죠 역시 독일 사람들은 유머가 없어요 이거를 속담이고 유머라고 말하는 이게 웃긴가 봐요 내가 웃으려고 아무리 노력했는데 내가 참 유머를 영접하려고 해도 영접이 안 돼 역시 독일 사람은 유머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천국은 텅 빌 것이다 독일 사람은 이거 듣고 우는대요 참 재미있는 민족이죠 이걸 교회에 적용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텅 비게 될 것이다 교회 텅 비는 방법은 그것입니다 용서 안 하면 텅 비해요 수용 안 하면 텅 비해요 당연하죠 그래서 교회가 정죄 논리로 들고 나가면요 텅 비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죄도 재미있거든요 정죄하면 작게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정죄로 재미 본 교회는요 절대로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건 악령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정죄가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언제나 용서가 힘 있게 만드는 것 요즘에 이런 게 별로 없는데 옛날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혼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집사로 임명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두 갈래로 갈라져서 싸움 난 적이 있었어요 말이 되느냐 참 한심한 교회입니다 그걸 수용 못하고 무슨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또 과거에 범죄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그거 뭐 되니 안 되니 수용하니 안 하니 이게 다 어디 논쟁 같아 이게 바리새인들 논쟁 같지 안 보입니까 과거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긴 과거 없나 다 그런 논리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무슨 이유든 간에 배척의 논리가 앞에 서게 된다 그러면 그건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배후에 그건 배척이 아닙니다 수용하고 또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도 성교 맨날 가시죠 저는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간디의 글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글들이 많아요 간디가 산상수원도 여러 번 읽고 암송까지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간디 뉴델리 가면 간디 무덤도 있고 화장했던 자리도 있고 그러면 기독교적인 냄새도 나요 교훈 같은 것들 보면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던 간디가 왜 크리찬이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간디가 했던 얘기인데 유명한 얘기가 있죠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 Jesus yes, church no 간디가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간디 따라서 Jesus yes, church no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 그 유래를 보니까 이거예요 간디 친구 중에 앤디 루스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자꾸 전도했어요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런데 간디가 워낙 우호적인 생각이 있었으니까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교회 문지기가 쫓아냈어요 이유는 뭐냐? 유색인종이라고 여기는 백인교회인데 네가 왜 와? 쫓아냈어요 그때 이후 간디가 한마디 말도 안 했어요 이를 악물고 다시는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간디 같은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예요? 배책의 원리예요 지금 뭐 유색인종 그건 아니겠지만 어떤 논리를 가지든지 자기 주장에 맞게 자기 기분에 맞게 멋대로 얘기한다고 하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악인지 아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복음은 영접이에요 수용하는 거 수용성 교회는 언제 부흥할 수 있느냐? 수용성이 있을 때 교회는 언제 부흥하느냐? 변화를 맛볼 때 교회는 언제 부흥하느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평안하기만 해도 이 특성 간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이 교회의 원리이자 여러분의 가정의 원리고 여러분 또 사업체의 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합니다 평안 주십시오 복음 말을 증거하면 변화가 나타나면 변화가 나타나면 반드시 부흥합니다 그리고 변화된 사람을 수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수용하는 그런 구조가 되면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정도의 일을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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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